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형씨를 위해서 포토존도 마련이 되어있고요. 체험존도 마련이 되어있고요. 그리고 마침 지금 브레이크 타이너입니다. 한국 가셔서 사진 찍으시고 또 체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요. 아름답게 또 계신데 또 세타필이 조금은 영향이 있었겠죠. 아 그럼 세타필 작품입니다. 아 그럼 세타필 작품을 한번 해주세요. 네. 사실 세타필은 제가 모델이 되기 이전에도 진짜로 애용을 하고 있었는데요. 세타필 하면 보습. 보습하면 세타필이라고 할 만큼 정말 보습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모델을 하면서 더 알게 된 부분인데 민감성 피부에 맞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큰 장점이고 매력인 것 같아요. 맞춤 솔루션.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광이 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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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네. 아 물론이죠.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세용씨를 위해서 네. 아 물론이죠.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세용씨를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